자 오늘 뜯어먹는 중압기본 0단어 27일차 하겠습니다 27일차 자 30일차 해야 절반 딱 오는데 27일차 입니다 자 받기 전에 우리 음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원 나와라 오바 카메라 나와라 오바 자 영단어부터 하겠습니다 자 그랜페런스 요거 한번 올려봅시다 자 gr은 gr죠 gr gr 여기 a가 있습니다 그죠 이 n은 애벌레 할 때 애 애플의 애 좀 양옆으로 입을 좀 크게 벌리고 그래서 그래 그래 여기 n 있죠 n 그 n의 혀 모양은 n 한번 해보세요 n n 하면 혀가 이 그 이 안쪽 여기를 이렇게 감싸죠 그죠 그리고 떠요 좀 그죠 여기 첨장어교는 그래서 n n 하면서 그랜 이 뒤는 살짝 먹자 그랜 자프 자프 여기는 에어져요 얘는 하나로 외우자고 그랬죠 에어 에어 얘를 어떻게 에어 그래서 그랜 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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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어가 있네 폐어런트 이렇게 됩니까 그랜 폐어런트 그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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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그런가 뭐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아 이거 뭐야 27일자가 없어였네 자 그 소리 납니까 그랜 폐어 에어 앞에 는 트 뒤에는 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단어 자 F F F F F E F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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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은 윈더 손니가 아래 입술 안쪽에 살짝 걸쳐서 바람 빠지는 소리 하고 FI 받침이 융 FING FING GER GIRL FINGER 하면 되겠죠? 그 다음 단어 SHOR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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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단어 GINS 이거 G 사운드죠? 하나로 봅시다 GIN 됩니까? 저기 있었네 여기 있었다 그죠? 뭐 하셨습니까? 장음이 있어요 장음 그죠? GINS GINS 정보하지 말아요 PALACE 요거 궁전이라는 뜻인데요 F E PAL죠? PAL 그죠? PAL 얘는 앞에 종성 뒤에 초성 준다고 했죠? PALACE 그죠? PALACE PALACE 요 앞에 A는 A 사운드인데 뒤에 얘는 E 사운드죠? PALACE 궁전 LAKE 자 LAK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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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E 됩니까? K LAK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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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U E WE N WIN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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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릅시다 요렇게 요렇게 끊읍시다 이렇게 예 됐습니까? 자 얘는 IN이죠 IN 그죠? 그 다음에 V-I-R BY-R 그죠? BY 근데 얘는 왜 가깝다고 그랬죠? BY-R 그죠? RU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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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NVIRONMEN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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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봅시다 ENVIRONMEN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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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까? 네 자 한번 다져봅시다 어떻게 잘랐냐면요 요거 좀 좀 얇게 아까 더 어떻게 잘랐냐면 요거 IN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색깔 좀 빨간 걸로 해볼까 네 IN SO BY-RUN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MONT SO IN BY-RUN BY-RUN 여기까지 네 SO BY-RU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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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ONT ENVIRONMENT ENVIRONMENT 자 F F O F L 사운드죠? LO 펄 얘는 앞에 종성 뒤에 초성 루 됩니까? 펄루 펄루 연결 연결 발음 되죠 펄루 션 션 션 사운드 T I O 에는요 션 발음 난다고 보면 됩니다 T I O 에는 션 발음 난다고 펄루션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? 네 펄루션 됐습니까? 네 그 다음 O D 그쵸? D ADVIC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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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자 요거 조심하자고 했죠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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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가지고 U라고 U 앞에 V 있으니까 VIEW 이죠? VIEW 네 요 우에다가 하나 더 더 한 겁니다 네 VIE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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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V 얘 하나로 외우자 했죠 에어 얘는 에어다 에어 그래서 V가 있으니까 베어 T가 있으면 태어 그죠? 크가 있으면 캐어 P가 있으면 폐어 이렇게 된 겁니다 에어 V 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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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단어 그 다음 단어 그 다음 단어 라이트 라이트 러 러 러 그쵸? 아이 드 그래서 라이트 라이트 됐습니까? 라이트 러 아이 그래서 라이트 그 다음에 서프라이즈 자 스 얼 쏠 그죠? 스에 얼 붙어서 쏠 스에 어가 붙어서 쏠 쏠 프라이 프루야 프루 얘가 아이 하면 프라이 즈 PR은 프루 아이 프라이 즈 프라이즈 놀라게 하다 서프라이즈 아 얘는 푸 아이 트 파이트 푸 아이 파이트 다시 한번 어이구 넘어갔다 베어 베어부터 라이트 서프라이즈 파티 깜짝 파티 해주는 거 그 다음 파이트 파이트 그 다음에 트 어구 어디갔어? 크기 좀 살짝 올리자 여기까지 네 트 그쵸? 아이 얼 외우자 아이얼 아이얼 타이얼 같이 타이얼 이렇게 이렇게 같이 외우자 이렇게 타이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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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드 자 얼 이거 작은 표시입니다 얼 덜 그 다음에 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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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럴 와이가 이 소리나니 끝에서 그쵸? 더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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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 홀 자 WH 는 H사유리를 안할때도 그러더라구요 어떤 때는 홀 오 럭 그래서 홀 홀 혀의 모양 엘 끝에 모양 엘 혀 모양이 요 모양이죠 홀 그 다음에 스 어 엠 썸 썸 트 아이 타이 엠 타임 그 다음에 지 이렇게 해서 sometimes 때때로 이렇게 해서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이게 지금 27일차죠 한번 그러면 다 들어보고 끝을 내겠습니다 데이 27 그때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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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